되면 필수 의료가가 초토화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아산병원에서 지금 이전까지 목표가 폐암 진단 후에 한 달 만에 진로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건데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모든 국민들의 안위나 생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생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죠.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여러분 공병호TV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직 외과의사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 어머님이 두 달 전부터 배가 아파서 동네 의원을 다니다가 결국 대학병원에 갔는데 검사한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진단도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근무하는 의료원에 왔습니다. 검사하고 충수염 진단 받고 수술했는데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라서 어렵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필수 의료카 의사를 친한 친구로 둔 사람도 조만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친구야 너는 선택받은 인간이다. 보통 사람은 5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이런 사태는 앞으로 수백 년 가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 의사한테 돈도 거의 주지 않고 고생한 의사한테 욕했던 분들이 이제 대가를 제대로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를 욕해봤자 당신들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꽤 드신 외과의사십니다. 현직 외과의사인 거예요. 이 이야기해봐야 듣는 사람 가운데 좀 비틀린 사람들은 뒤틀린 사람들은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몸이 타들어갈 때 이런 정신을 되게 차리는 거죠. 수술할 의사가 없어질 거란 겁니다. 저는 이번에 관련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 현장에 수없이 숫가를 좀 현실화하고 의로 분쟁의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늘공들 늘공무원들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깔아뭉겼을까 참으로 후기 조선 사람들밖에 없었던 모양이구나 임진단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임진단 당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눈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까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국민들이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조기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다 진행함 사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 성종을 진단받고 2년을 기대다 암이 돼서 항문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사들 욕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OECD 평균이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국의 병원의 치료 대기자 여러분 추세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암 걸리고 기다려야 하면 죽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건 아주 간단하게 암 걸리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즉시의 치료를 했으면 사망률을 붉은 색 정도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즉시의 치료를 하면 영국 사람들이 무상국립체제 때문에 즉시의 치료를 못 받으니까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푸른 식으로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 확연한데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전체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100만큼의 작업에서 최소 60 최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60 최대 80이 지금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의사분들이 10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A 간호사분들이 10을 더해가지고 간신히 40만큼 확충해서 100만큼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그런 병원이 지금 40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의사분들도 과로하고 PA 간호사도 과로하고 여러분들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의 채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많이 내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희생 안 한다고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언론과 일반 국민들 다수도 호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분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남긴 세분의 의견이 지금 한국의 의료실상 표면 위로 이런 부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고 있는지를 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떠나고 신규 전문의는 없고 이게 7월 4일작에 쌉니다. 교수들은 휴진을 감행할 만큼 유지가 어려워진 대학병원입니다. 신규 전문의가 나와도 몇백명 거칠 거라 몇천명이 나오는 전문의가 몇백명으로 여러분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선의로 출발했지만 정책에 여러분들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의와 의과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2천명 입학정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공의가 떠나고 전문의는 돌아오지 않아서 대학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유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현재 대학병원 시스템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인력 중 전공의는 40%이지만 진료 담당 비중은 60%이랍니다. 최소 60%, 최대 80%를 보는 겁니다. 특히 야관과 주말 진료는 전공의가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뒤 진료를 평소에 60에 70%에 유지하고 있으나 너무 가로 때문에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 보충이나 진료 형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료를 축소한다면 그 기준을 명확해야 됩니다. 중증과 희귀 질환 환자처럼 반드시 서울대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복귀 전공의와 전체의 7%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4년차를 마치고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인 전공인은 재응시 전공인으로 합쳐도 몇백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3천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몇백명 정도가 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름 중요한 게 여기 나온 겁니다. 대한의학계 이진우 회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를 딱 보고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청문회로 세 가지가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첫째, 2천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2천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 정책 이외에 윤정부는 다른 대안을 중부하고 있지 않다. 셋째, 2천명 의과대학 정원 정원을 밀어붙이게 되면 3, 4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 진우 대한의학계 의장이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이 답변할 내용을 보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2천명 과학적 근거 부재, 2천명 외에 다른 여러분들 대안 준비되지 않음, 2천명 밀어붙이더라도 정국이가 당장 항복해가 3, 4주 안에 문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 이 세 개인 겁니다. 전부가 다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5개월째 지금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냥 문제를 실무진선에 넘긴 상태인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로업에 종사했고 앞으로도 종사할 우리 의로인은 정책 실패가 맹악해 보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의로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일반인보다 청문회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 복잡한 그런 소음 속에서 핵심을 그렇게 정리하는 능력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 박민수 차관이 나왔으면 뭡니까 그냥 행설수술하고 조기용 여러분들 장관이 나와서 행설수술을 하더라도 그냥 그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건을 소화하고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 이름들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일 겁니다. 세 가지를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되는데 2천 명 정원을 후퇴하지 않으면 복귀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놔두면 휴위증이 5년 간다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가 이루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의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된다. 복귀시켜서 뭘 해야 되냐. 매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을 후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신규 전문의의 90% 이상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과와 같은 그런 중증 필수의로가는 거의 다 복귀가 안 된 겁니다.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의로 분야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줄면서 중증 환자 진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될 것이고 군대도 여러분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중 복원위에서도 전문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공의를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귀시킵니까 필수의로 패키지 폐지하고 2000명 여러분 원위치 시키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흉부외과분야를 한번 다뤘는데 신경외과분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뇌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뇌출혈을 이렇게 하면 머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연 다음에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뇌종양 이런 거 다 신경외과지 않습니까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대아산병원에서 과장급 여러분들 간호사분이 뇌출혈으로 쓰러진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수술할 의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 분은 학회 가셨고 한 분은 지방에 가셨고 서울대 여러분들 이송했지만 전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흉부외과의 위기 신경외과의 위기는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필수의로 분야의 저숙과하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소송의 급증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여러분들 납득이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의료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왜 당연히 잘하고 아니겠냐 제가 선거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거를 잘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 영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여기 있어 논평하는 공격 원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 선거를 걱정해야 됩니까 선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선관위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공병 원하는 사람이 세금만 내면 되지 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여러분들 관리들이 세금 내고 밥 먹고 살면서 하야 하는 게 이 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경외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8월 24일 날 서울 아산병원에서 여러분들 관호사 한 번이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의사가 없어 가지고 이 소위 이 분야 이렇게 뇌를 여러분들 수술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런 사건이 1년에 한 700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걸 계두술이라고 하네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못 받았던 계두술 가능 의사는 병원별로 1.6명이 있고 아산병원 간호사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2022년도 10월 달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대책을 세운 게 윤정부에서 나온 것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가지고 낙수 효과가 돼서 이게 사람이 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700건 정도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보시면 분당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의 방재성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이 빅파이브 병원에도 계두술 가능한 의사가 2, 3명 뿐이고 없는 병원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기서 전형적인 뭡니까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야기죠. 뇌혈관 외과의사를 전임위까지 양성해 놓으면 대부분이 뇌혈관 외과의사의 길을 가기보다도 뇌수술을 하지 않는 뇌혈관 뇌시술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 소송 많고 위험하고 숙가가 낮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40대 이상 실력 있는 뇌혈관 외과의사는 거의 고갈 상태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나가고 나면 인재질을 계두술로 수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뇌혈관 외과를 지원할 리가 없고 그나마 뇌수술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들어온 신경외과 전공의들도 4년의 수련기장을 마치고 나면 현실의 배가 앞에서 절망하여 첫 주 전문위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현직 뇌혈관 외과의사를 살아보니 마치 한일합방시대 독립운동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다 손을 놓고 있은 겁니다. 나는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처한 이런 문제를 책은 먹고 사는 정친들과 관료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나라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여러분들 올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반도체 분야를 여러분들 열심히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 반도체 분야는 어떻습니까 5년 10년 앞으로 로드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델 1 다음에 모델 2 다음에 모델 3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여러분들 유행하고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고대역풍 메모리는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란 것은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일정에 맞춰서 제품을 여러분들 개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식단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관료사회를 이번에 보게 되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솔직한 심정에 방재성 여러분들 신경외과 교수님 말씀처럼 뇌혈관 외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한일합방시대에 독립운동하는 느낌이 든다네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고 정치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들 너무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지 이 필수의 로분야의 이런 뇌침이 30년간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걸 전부 다 깔아문긴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이러면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뭡니까 필수의 로분야는 잘해서 이러면 의사들이 적정하게 배출되는 걸 생각한 거지 완전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냥 우울우울한 겁니다 임진왜란 당일 때 하고 그때 하고 지금이 어떻게 그렇게 유전자가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같으면 이러면 수없이 망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들은 제발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중증의료분야 지원 뇌혈관 외과분약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들의 박그릇 논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국민들이 뇌출혈로 급하게 병원을 찾았을 때 실력의 뇌혈관 외과의사 수술하러 나올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발병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많은 분이 죽는 모양입니다 저도 집안에서 그걸 경험했고 그래도 형편없이 낮은 숟가락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증의료 이야기만 하지 정장신형외과는 필수 진료가에서 빠져 있어 허공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중증의료 치료에 매진하다가 의료 현장을 떠나 진짜 배경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율의 무임성찰을 줄일 수도 있고 필요없는 여름 장식성 여름 분야에 대한 의료 숙가 적용을 줄일 수가 있고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늘릴 수도 있고 대안이 많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지금보다 자가 부담을 좀 높일 수도 있고 의료 부담을 여러분들 숙가를 좀 높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분야를 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한국 참 큰일입니다 큰일 저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자기 인생을 걸고 실력있는 뇌혈관 의사가 돼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겠다는 젊은 의사를 키워야 됩니다 단순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뇌혈관 외과 교수를 하다 보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에 비해 너무나도 개인적인 희생이 큽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계엄가로 나가서 현실적인 의사가 되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희생들을 더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난주 프랑스에서 의과대학 5학년 학생이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를 2주간 견학하고 나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의사들 특히 중증의료전문의사들은 너무나 없고 국민들은 MRI 한번 찍으려면 3개월 대기가 기본이라 의사들 욕을 그렇게 하는데 정작 프랑스 의사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의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스위스나 두바이 등으로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프랑스 의료 자체가 큰일입니다 한국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미국의 완전 자본주의 의료가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유럽과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의료는 더욱 아닌데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시스템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것은 사실 정부도 정부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개별적 집단적 노력과 시행의 결과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사들은 유전자가 매우 뛰어나다고 봅니다 유전자도 뛰어나겠지만 1등들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돼 있습니다 제도가 중요하거든요 제도가 여러분들 망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 북한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제도가 저러면은 체제가 저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골로 갑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든지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든요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를 여기 보면은 열악한 필수 8월 2020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수과와 왜곡된 시승으로 필수 의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간 겁니다 필수 의료의 종사는 의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원인이다 이것을 의사수 부족 때문에 하면서 의대 시선이나 의대 정원 정원 도구로 악용하는 일부 시도는 중단되어야 될 것이다 그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신경외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한신경외과학계 권정택 이사장이란 분이에요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분양뿐만 아니고 필수 의료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놓으셨네요 전공위가 증가가 돼야 되고 숫가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숫가가 현실화되면 전공위가 늘어날 거다 이야기죠 신경외과의 경우에 전공위 지원의 경우 기존 115명, 지금은 89명뿐이고 이 중에서 뇌혈관 외과 세부 전공자는 20%밖에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충분하게 돌아가려면 400명 정도가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4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뇌혈관 전문의는 4% 정도인 133명 그러니까 당장 계두술을 할 수 있는 아마 계두술 및 수술을 클리핑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뇌혈관 전문의에서는 13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년 1명의 전공위가 배정되어 4개년차 전공위 총 404명이 되는데 정상조율 여러분들 그런 수술들을 다 처리하려면 현재 4명에서 5배 2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공위가 20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방재승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위를 늘려놓아도 뇌수술을 하지 않는 척주 분야로 대부분 가버린다는 겁니다 숙가 자체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고난이도 여러분들 의료 숙가 낮고 그다음에 뇌혈관 수술은 신경 혈관 손상의 위험이 많은 고난도 수입이고 그다음에 복수나 이런 것이 너무 짜니까 여기 이분들이 얼마나 가로하고 있는 건 전공위가 2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4명밖에 없으니까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당직을 많이 쓰는 겁니다 당직 시간을 준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가 추가로 당직을 쓰고 있으니까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뇌출혈 걸리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암이 걸리면 그래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국방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 정부 조치에 여러분들 호응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쟀던 조선이나 중앙일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다 대거 이런 박수 쳤던 70%의 국민들 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다 박수 쳤던 유튜브들 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의 논평의 가장 첫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다수가 가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면 클릭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저는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와와하니까 조선일보 그렇게 논조를 맞추었던 겁니다 대중들에게 압을 했던 겁니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약간 포지션을 바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을 여러분 축을 해야 나라가 바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뇌혈관 의료 수가가 일본에 비교해서 20%입니다 일본은 수가가 1140만 원이고 한국은 242만 원인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체제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수가 소수를 그냥 약탈하는 체제인 겁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체제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약탈당하는 계층들은 참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필수 의료가는 경제 여러분들의 에코노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체제인 겁니다 이 체제가 몇 십 년 온 겁니다 이제 그걸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그게 이런 도둑놈 심포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도둑놈 심포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딴 게 있습니까 남 그 훔치는 거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기존 세대들처럼 더 이상 자부심 갖고 수술하려고 강요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병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을 뭐 본인이 걸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이런 병이 걸리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과제인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당신을 후원했는데 당신이 편인데 당신의 이름들 독자인데 왜 당신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딴 방향을 선택하냐 선거 문제는 당신을 열일히 지원했는데 그런 분들도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공병호가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에 제 논평은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유튜브에 논평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술 환경은 미국 유수의 대학병과 똑같은 시설에 수술 재료도 똑같은데 수가가 터없이 낮은 현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뇌혈관 수술 수가를 일본 수가의 50에 60벌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비슷하게라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될 겁니다 뇌혈관 세부 전공자들 중에서도 계두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허성구님께서 래밍처럼 하면 안 됩니다 래밍처럼 안 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본능을 따르면 안 되고 자 여러분 뭐 좋든 싫든 간에 이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여타 필수 의료과가 이런 붕괴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공기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6월 20일입니다 흉부외과 신경외파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공연합이 나옵니다 10년 뒤에는 심장수술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내는 겁니다 제2연배의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제2연배 전후의 의사분들이 지금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2연배 의사분들은 어떻게 수술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60대가 접어들게 되면 노안이 심해지니까 체력도 예전처럼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오늘 방송 제가 한 2시 3시간 하더라도 이 방송을 2, 3시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체력관리를 잘하니까 2, 3시간 정도 연속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할 수 있고 의사선생님들도 저보다는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 더 부족하실 테니까 60대 가게 되면 4시간, 5시간 이러면 장시간 수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없는 직업인 거죠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정말 과장이 아니고 10년 뒤부터 심장수술을 하거나 암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을 만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필수 의료과 신규 전문의 수가 소아과 131명, 산부인과 112명, 신경외과 93명, 심장외과, 흉부외과 30명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제 전공이 돼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흉부외과 전문의는 1170명, 신경외과는 3089명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에 전국 곳곳에 수술과 진로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병원이라고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4명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한 분이 올해 정년을 맞게 되고 외과 수술에 최소 3시간, 4시간 걸리는 만큼 교수 혼자 할 수 없고 전문의가 도와야 되는데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100명 가량이 되는데 상당수가 수련을 포기하며 10년 뒤에 국내에서 심장이나 폐수술을 할 의사가 멸종되다시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4월 무렵에 사표를 냈던 현대 아산병원의 폐암수술 전문을 하고 있는 최 부교수님께서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 한 명이 만 명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한 분이 소위 폐암 전문가가 배출이 되면 평생 동안 만 명 정도를 치유할 수가 있는가 봐요 그게 통계가 딱 나올 거라고요 폐암 발병률하고 전문의 숫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만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펼치거나 선택을 할 때 그게 이제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사분들 입장을 사실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구독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클릭스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살면서 제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논평자가 갖고 있는 가치기능이란 가장 어뜸이란 것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야 되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의료현장을 실상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은데 이 나라의 미래를 보니 암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이니까 잘 결정해서 선택해라 인재유출에 앞장서는 이 나라 정부는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를 전공의 탈한국의 아마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모양입니다 최악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하니까 이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개입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기 와이웨이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신 겁니다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병호 TV를 보다 좋은 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실방이 나가고 나오면 잘라서 내보내니까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게 되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한 바와 같이 의료부마뿐만 아니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 공공색대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공공색대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나라의 활력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세대자들하고 달리 지금 오늘 글을 남기신 분의 아드님은 그야말로 창창한 앞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심사숙국에서 잘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았던 세월을 때려와 가지고 무슨 조국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병원 적자 폭탄이라는 것을 보시고 고 범석 교수님 아산병원의 유방외과라 하시는 너무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마치고 한 번도 제가 제정신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2주 가까이 여러분들 물하고 소금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유방절제 수술을 하면서 단식을 할 수 있어 당장 중재해야 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교수님이 절대 단식을 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교수님 같은 분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고 범석 교수님이 반드시 이제 단식을 그만두시고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고 저도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몸을 잘 챙기셔가지고 다른 방도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단식하신다고 고집을 꺾을 정부가 아닙니다 고 범석 교수님께서는 단식을 처리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번에 단식에 나선 아산병원의 고 범석 교수님 유방절제수술을 진행하면서 유방외과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유방외과분야 하시는 단식을 꼭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이 혹시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 단식을 그만두시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의로 대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옳은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곧 의로 서비스를 누려야 될 나이가 되겠지만 자식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의로 사태가 잘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곧 이제 그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공의들이 2월달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월 이후부터 6월까지 3, 4개월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나중에 처리한 것을 빌미로 그동안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정당하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둘 때 사직서 내는데 처리 안 해줘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일도 못하고 그냥 묶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6월 4일 날 사직을 처리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내린 진로유지명령 그다음에 전공의 사직수리검지명령 이런 부분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월 4일로 사직서를 처리하게 되면 훗날 수 틀리게 되면 2월부터 6월에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겠죠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걸로 책임을 모를 수가 있겠죠 그걸 왜 가지고 계속 6월 4일자로 처리하라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되게 잘 말씀하셨네요 아예 6월로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월부터 6월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불법 파업이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모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 계시네요 한 분께서 동물병원을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잘 이야기하셨네요 동물병원이 부럽습니다 소송을 당하도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소액 민사 배상만 하면 됩니다 지방 소도시의 동물병원들도 MRI-CT를 구비하고 심사평가안에 간섭을 시 최선의 진료를 합니다 봉합사 하나도 사람 수술할 때처럼 포괄수가에 묶여 저가의 봉합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양이 전발치, 구내염으로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된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하루 입원비가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더 부러운 것은 수술하고 의료보험공단의 수가를 받을 때까지 몇 달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카드나 현금을 받고 최대 2, 3일 안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병원은 24시간 병원은 야간 후일에 30에서 50% 증액해서 받고 수가가 적당해서 외과 신경과 진료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됐네 개가 훨씬 낫네요 개천국이군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동물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후하게 대접을 받네요 우리나라는 집단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전례들은 동의해볼 때 비정치적인 경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전 세계인의 감탄을 받았으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동안 허다했습니다 광우병이 그랬습니다 탄핵이 그랬습니다 이번 의료 파탄도 정치행위니 마찬가지로 평등과 다수결이라는 바보 짓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번 의료의 경우는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그 파급 부작용이 실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을 급도 없이 저지른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제일일의 부역자인 언론은 여론의 향배가 바뀌는 순간 재빨리게 논조를 바꾸려 될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지식인들은 차라리 목매한 대중들보다도 더 비급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네요 본능에 따르니까 옳고 그런 것보다도 본능을 따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무시 때문에 열을 받으며 살았는데 의료 사태를 발생시킨 그거 진짜 대단합니다 형제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의 생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의사의 삶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의사에 대해 무관심했었는데 일반 국민의 무지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일깨워주는 위정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정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알 수가 없죠 그 분야에 얼마나 고된지 의대 문제만 나오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소위 우파 유튜브를 하는 소위 지식인들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이 상황에 입을 다물거나 의사를 비난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좌파들이 저지르고 싶었던 삽질인데 말입니다 다 이익 때문에 하니까 이익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사냥이님께서 무식하면 본능에 따르게 됩니다 본능을 조심해야 되는데 본능에 따라서 많이 망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주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문제를 보는 시각 오늘 그동안 산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서 논평을 하는가라는 문제도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곽재근 서울의과대학 소아 흉부외과 교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아요 소아 혈액암 전문이 있고 소아 흉부외과 소아 신경외과 이게 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시는 짧은 쇼처 내용을 제가 보고 그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가족들을 다 내 편기치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그동안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도 제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능락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덕분에 아이들 며칠 덜 볼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병에 걸린 아이들이 입원하면 꼭 살려달라고 저를 위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는 의사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의사들을 주말이든 평일이든 병원에서 살면서 지냈는데도 현장을 개뿔도 모르는 채 정치적인 목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자의 오줌과 피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격분해서 여러분들 곽재근 서울대 소아 흉부외과 의사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간호사분들이나 전공의분들이나 전임의분들이나 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내용을 곽재근 교수에서는 제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이를 생각하면 능락한 표정으로 써 있으면 이게 심리적인 외상일 거라고요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목격하는 겁니다 본인이 1시간 전 10분 전까지 여러분들 치료를 하던 특히 아이를 치료하신 분들은 더 심리적 애착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반드시 살리고 싶다는 그런 때문에 밤낮으로 뛸 거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만약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이 그냥 저세상으로 가게 됐을 때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클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딴 생각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유튜브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근사하게 꾸민 이야기를 제가 들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공박사님 욕하는 유튜버는 누가 무슨 누가 욕하던데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전혀 없거든요 의사분들이 뭘 생각할 여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하루 치료하고 내일 또 치료하고 내일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술을 베풀어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사람과의 기계가 아니니까 의사분들이 그 심리적 상태를 자기가 다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는 겁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할 이야기 할 결의를 얻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짧은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한자 오줌 피 한 방울 안무 표현자들이 세상을 난도질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분노를 이 곽재근 서울의과대학의 소아 흉부외과 교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의료 분야에 대한 지금 의료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좀 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4년간 전은 선거에 매달려서 방송할 때도 다른 유튜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하고 다른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 들어본 적도 없고 때로는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남기면 제가 그 양반이 비난하구나 그 정도 알지 들어가서 그 양반이 내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저는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가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방송하는가 다른 사람은 유튜브를 어떻게 방송하겠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선거 문제가 터졌다 의료 갈등 문제가 터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가 어느 쪽에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보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박수치는 이야기 쪽으로 논조를 정하겠죠 그다음 스토리를 만들 겁니다 서사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 서사의 음모론도 좀 적당하게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여러분도 이분법 선악 자기 진영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썼고 해가지고 서사 픽션 이야기를 그리겠죠 그렇게 방송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 윤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왜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서사를 좋아합니다 서사 이야기를 픽션을 좋아하죠 그 픽션에 음모론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들과 함께 해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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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 유튜브들이 방송을 할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학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완전히 뭐죠 발사개처럼 직업을 받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고 평생 동안 거래를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통합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을 그러니까 의로 문제를 보든 윤 대통령의 이름들 발언을 보든 선거 문제를 보든 간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관된 통합된 세계관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쪽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수가 어떻게 이름들 믿고 다수가 좋아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비춰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안경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의로 문제를 왜 소수 의견 의사들의 여러분 입장에서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 통합되고 일관된 세계관에 맞춰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평이 자주 다수 의견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모두가 선거를 다 덮는데 나는 선거를 까부신 겁니다 대다수가 여러분들 의사들을 욕을 하는데 저는 의사들을 뭡니까 두둔한 쪽에 선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태훈 회장이 여러분 더 이상 응급 안 하는데 최태훈 회장의 이혼소송을 여러분들 까발기가 여러분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젊은 날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논평다운 논평을 하는 겁니다 픽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뭘 했는데 한동훈이가 집에서 뭘 했더라 이렇게 소설을 짜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다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쪽하고 좀 반할 때가 많은 거죠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 거짓말하는 게 다 내 눈에는 보이고 다 들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봅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그러나 신문은 보죠 이번 사건 같으면 의학 신문이라는 걸 보고 특히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그래서 대다수의 유튜브들은 본능을 따라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게 돈이 되거든요 본능 그러나 사회가 본능을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정하면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 이후에 수없이 단련 수련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이런 학위를 하고 학술 논문을 쓰고 책을 수백 권 여러분 쓰면서 단련된 통합된 세계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은 겁니다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무당들이 대부분 박수침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깨인 사람이 없으니까 깨인 사람이 드무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드문 겁니다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드문 겁니다 그냥 다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뭐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장사하고 돈 버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그건 다 같이 골로 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설령 여러분들과 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관되고 통합된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고 저 나름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사심이 개입되거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도 질타할 때가 있고 선관위 사람도 질타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참 많이 부패한 건 사실입니다 정론이라는 걸 찾기가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샤라 그룹의 이나무리 가지오 돌아가신 회장께서 말씀한 것이 인생을 통해 가지고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경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그것이 너무나 시박하고 천년 기념물이 돼버린 사회입니다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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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